코로나19 이후 고객 발길이 뚝 끊겼던 면세점에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단체 관광객 방문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낸 면세업계. 그동안 자취를 감췄던 해외 단체 관광객들이 면세점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 롯데 면세점 명동 본점에 말레이시아 인센티브 단체 관광객 150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인센티브 관광은 기업이 우수한 성과를 낸 임직원에게 포상으로 제공하는 관광 프로그램입니다. 개인 비용 부담이 적기 때문에 쇼핑 지출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100명이 넘는 대규모 인센티브 단체가 방문한 것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롯데 면세점에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기업 임직원으로 롯데 면세점에서 1시간 동안 쇼핑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태국 전세기 단체 관광객 170명이 신라면세점과 롯데 면세점 제주점에 방문해 화장품과 패션 아이템 등을 구매했습니다. 면세업계는 내일부터 시행되는 해외 입국자 격리 의무 해제 조치와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에 따라 해외 관광객 방문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국제공항 임대료 문제와 중국의 제로 코로나19 정책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면세업계는 이달 말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감면 정책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한시적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외국인 관광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 일정 기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에서입니다. 면세업계가 대내외적인 위기 요인들을 극복하고 이 오프닝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델리TV 이지은입니다.